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그지같은 아니 그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와우라는 게임 아십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그거 보면은 두개의 진영이 싸워요 한쪽은 얼라이언스 나머지 한쪽은 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외치는 뭐라고 하지 응원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드는 호드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는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아닌 것들을 위하여를 외치는 그런 남자에요 재미없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연락 한번 없었던 시모와 완전히 연을 끊었는데요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면서 쳐들어오겠대요 와봐 원제 친정엄마 장례에 불참한 시부모 암투병을 하던 저희 엄마가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이고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병원 연락에 출근하다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그렇게 정말 겨우겨우 임종을 지킨 뒤에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조차 연락을 다 못 돌릴 정도로 경황이 없었고 그땐 그래요 인식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댁 4시간 거리긴 한데 시댁에서 아무도 안온거에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사도 너른 즉 저희 동생 내 시부모님들은 다 오셨고요 저희 동생 시누이 가족들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저희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가셨어요 다들 한두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또 비교되고 여하튼 그때는 경황이 없어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미치겠는거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러면 뭐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걸 따진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저 혼자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반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즉 저희 남편한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 껄끄러워졌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 지나서 당신 생일이야 얼굴은 못 보지만 남편이 너무 크게 싸워서 그래도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제가 남편한테 말 안하고 살짝 용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밉죠 미운데 그래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거에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연락을 해서는 이번에 저한테 그 돈을 달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거에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신혼부터 늘 그랬습니다 저한테 돈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그때 용돈을 드렸더니 액수가 마음에 안든다고 아침 7시부터 전화를 걸어서 온갖 성질도 안하고 아이고 너는 지금 고장 이딴 걸 용돈이라고 보냈냐 어이고 니가 이러면 아들 키운 보상은 누구한테 받으란 말이냐 이럴 거면 차라리 열을 끊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한테 바로 말을 했고 그러자 남편이 또 전화해가지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한동안 서로 아무런 연락을 안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 당신이 아들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일단락되기도 하고 했어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날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평소랑 달랐던 건 한 번만 달라고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두 분 모두 지금 일도 하고 계신데 무슨 돈을 그것도 매달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적금을 들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걸 매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적금을 할 거면 당신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왜 자식 며느리한테 달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던 건 이 적금 외에도 다리 수술을 해야 된다며 돈을 따로 보내달래요 남편한테 얘기했던 돈이 이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편집 실수였는지 이게 시모 본인 다리 수술이 아니고요 시모의 시누이 즉 쓴이의 시고모 다리 수술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태라는 거예요 너 정말 큰 양 있을 거냐? 어? 너가 시고모 다리 어쩔 거냐? 품아시 해라! 이러는데 이때 제 머리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제 속에 담겨있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 저한테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 누가 자식한테 받은 돈으로 적금을 듭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장례 때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품아시는 무슨 품아시여?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부주 30했다? 이러는 거야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남편은 물론 시누이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시누이가 올케 지금 임신 초기니까 조심을 해야지 우리 엄마 당장 차단해버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당시 이미 시어머니를 다 차단한 상태야 아들 딸 전부 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아무튼 저도 바로 차단했고요 그러면서 시부모와의 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부분은 남편한테도 정확히 전달했어요 나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둘째 100일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부모한테 둘째 100일이라고 먼저 전화를 한 거야 그러자 당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이고 그러냐 우리 간다 이랬다는데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지금 이게 뭔 꼬라지야 싶은 거예요 작년 3월부터 10개월 넘게 연을 끊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야 당신이 지금 뭐하는 거야? 왜 그걸 혼자 정해? 내 입장이랑 내 생각은 생각 안 해줘? 이랬더니 되려 역쟁을 내며 그래서 너 그렇다고 평생 우리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니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데 자식이 내가 뭘로 어떻게 막아? 네가 막아보든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 몰랐으면 평생 안 볼 생각이었어 아니 오면 뭐 어쩔 건데 이래가지고 저희 두 사람 진짜 엄청나게 싸웠는데 결론은 이래요 자기는 안 되겠대요 무조건 초대를 할 거랍니다 오시게 할 거래요 그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어쨌든 저들은 천륜 아닙니까 부모 자식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 안 돼 이런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랬죠 그래 좋다 아이의 진짜 100일 평일 이때는 내가 아이 혼자 챙기고 너희 부모가 오는 날 주말에는 이때 내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네가 애들 보여드리고 시간 보내라 이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절대 죽어도 안 된대요 양보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그래 좋다 알았다 그럼 당신들 오든 말든 나 관여 안 할게 대신 당신들 앞에서 내가 뭔 미친 소리를 하든 나한테 절대 뭐라 하지 마라 그때 나도 어떻게 돌아버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하고 성운하고 남편한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 우리 엄마 장례식은 시간이 없어 못 왔다는 분들이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낸 거냐 그리고 그날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여기 다 같이 있으면 우리 아빠도 오실 텐데 너 그거 감당되겠냐 당신 얼굴 볼 면목은 있으시대냐 이렇게 따졌더니 지도 할 말은 없는지 대답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동생은 그래도 언니 형부가 우리 아빠한테 잘하잖아 형부 얼굴 봐서 최소화는 하고 지내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아이 100일 때 얼굴 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당신들은 본론이고 그 아들이 남편들과 절대 좋게 안 보여요 확 엎어버리고 싶어 아니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하극상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아니 우리 아빠 얼굴 어떻게 버려여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렇게 확 질러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카톡 주고받은 사진입니다 며느라 근데 참 미안하지만 땡땡이 엄마 자기 시누이 다리 수술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너거 뭐 할 때 반지 많이 받고 그랬잖아 그거 품아시아 하자 어려울 때 서로 좀 돕자 품아시아 아니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왔는데 저한테 무슨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품아시아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난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고모님 수술하는 거 왜 그걸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세요 어머님 선에서 합의를 보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둘째 임신했는데 유산기 있어가지고 일도 쉬고 있어요 이 이상은 저한테 말하지 말고 땡땡씨랑 이야기하세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구요 면허라 그래 내가 못 갔지 못 갔는데 그래도 보조 30만원 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 알지 근데 말이다 했다 댓글 1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만 보냈다고 완전 깨 쓰레기네 그런데 그런 시부모보다 쓰니 남편이 더 소름도 나요 아니 지도 차단할 때는 언제고 애 100일이라고 차단을 풀어서 연락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지 혼자 코미디 찍는데요 뭐야 어 여하튼 저런 거랑 살면서 애를 둘이나 낳았다고 쓰니도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겠네요 결국 보냈이 선택한 남자인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 톡 말이야 보조는 30했다 야 이거는 진짜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2번 그래 핏줄이니까 백번 양보해서 손주 얼굴까지는 보여준다고 쳐 그런데 사돈 쓰니 아빠 그 면전에 나타날 납작은 없어야지 그게 인간이지 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말을 듣고도 계속 진행하는 남편 야 가망이 없다 1년식이 전혀 없는 직장 동료의 가족상도 다 가는 법인데 사돈 장례를 불참하고도 돈 달라고 납작을 들이밀어 소름끼쳐요 3번 나는 내 부모님 장례식에도 아는 개 돼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뒤에 끊었다지만 바로 끊었어야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미친 것 같아 4번 야 저런 놈이랑 둘째를 가져 이런 게 바로 집활집권의 특징이죠 5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쓴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왜 연락을 했고 왜 용돈을 주려고 한 겁니까 왜 줬어요 또 남편에게는 왜 더 강력하게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왜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저런 짐승들이랑 말이 통한다고 착각하는 쓴이 당신이 제일 나빠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했어라도 이제 더 이상 저것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6번 이 글을 보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저희 시모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시모는 안 왔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랑 시누이들은 다 왔는데 당신은 다리가 아프다면 안 왔죠 솔직히 많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어요 뭐 막말로 당신 안 온다고 아빠 장례 못 치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프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서운해도 그냥 넘어가야지 하지만 그 이후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연 끊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저희 엄마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해서 장례 끝난 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당신 곁에 있어드렸는데요 집에 오니까 시모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모셨냐 그래 어머니 많이 위로해 드렸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너는 우리 꽁꽁이 밥은 어쩌라고 너희 친정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오냐 앞으로 친정하고는 연락도 하지 말고 발길도 좀 끊어라 안 그러면 이거 다 너희 엄마 버릇된다 이 지랄 바로 엎었어요 나는 쓴 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통보했습니다 꺼지라고 그러자 남편은 아니야 엄마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어 내가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래가지고 알았다 대신 니네 엄마 나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다 이렇게 말했고 끝내 그걸 지켰습니다 본인밖에 모르는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잡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개처럼 질질 끌려만 다닐 테니까 돈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아닌 것들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7번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또 모를까 사돈 장례식이 안 가는 거 이거는 바로 그날부터 내 며느리 혹은 내 사이와 연을 완전히 끊자고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것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죠 용돈을 왜 줘요 8번 내 부모 죽을 때 연락도 안 한 상놈의 자식과 둘째를 가지고 또 그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이야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류는 지 혼자 다 처하고 사네 아휴 지팔짓곤 너 뭐니? 혹시 어디 모자라니? 9번 야 이 멍청한 년아 너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이건 네가 무시를 받는 게 아니라 니네 돌아가신 엄마가 너 같은 딸 때문에 무시를 받고 계신 거야 너 내 동생이면 바로 귀싸대기 날렸다 아니 그런 와중에 또 헬렐레 해가지고 용돈을 주고 앉았네 아휴 니가 그렇게 등신 짓거리를 하니까 그딴 취급만 받는 거야 10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딸인 신우이가 자기 엄마를 차단했네 이러고 벌써 차단을 해놓은 상태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뭐 왜 옳게 우리 엄마 차단해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또 벌써 차단을 해놓은 상태다 여기서 그냥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아들 키운 보상을 왜 도대체 그걸 왜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 상식에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뭘까요 이거 이유가 뭐죠 11번 며느리가 퀘스트를 줬나 남편 뭐여 또라이야 아니 그리고 넌 또 뭐야 이런 거랑 둘째를 가졌다고 대단한 조합이구만 백번 천번 양보해서 못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뭔 사정이 있든 아니면 귀찮아서 안 갔든 그런 게 뭐든 간에 그런 걸 했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래이래 해서 못 갔다 이렇게 사과라도 해야 욕은 먹을지언정 그래도 사람이지 연락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돈만 틱 던져주고 더 열받죠 찌뜨드비고 싶죠 아무튼 다시 말하지만 사람 아닌 것들하고는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본문 댓글에도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